삼성전자 주가가 6만 원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, 올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하락해 대만 TSMC와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. 대만의 반도체 전문 시장 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1위 TSMC의 시장 점유율은 매출 기준으로 지난해 53%에서 올해 3%포인트 오른 56%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18%에서 올해 16%로 2%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또 올해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작년보다 19.8% 늘어난 1,287억 8,400만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.